잠시 후 아? 마르스 영차 아니에요 멍차?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마르스 영티어는 아니에요 아... 진짜 나중에 던져 올라오면 느껴지는게 마르스는 혼자 살아나고 주변에 둘 다 죽어요 라데스가 디펜스가 넘사라 미모사 없으면 쓰레기되게 된다 결로그는 미모사 전설 스킬 로데 로데스 릴 라데스 야미 이게 가장 최고 끝판왕이 이거네 결국 아... 깜빡 속았다 그치? 아니 영상에 티어표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 있거든 아 거기에 마르스 좋다고 1티어에 마르스하고 미모사를 얘기해가지고 아스타 괜찮은데? 나데스 미모사 벤저스 아스타 아... 개뿌리네 아... 개뿌리네 아andon 드뢰도 ك